메이플스토리2 정식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8개의 직업 생성 가능 최고 레벨 30 다양한 보스 몬스터와 던전 콘텐츠 쉐도우 월드 길드 잡 자유도 높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까지 여기에 추가로 7원 1차 대규모 업데이트 40레벨 헛잡 8월 2차 대규모 업데이트 50레벨 확장 5월 31일 사전 캐릭터 생성 시작을 놓치지 마세요 7월 7일 저녁 7시 메이플스토리2 정식 오픈